예빈이가 해야될게 뭐냐 하면 20분 오케이 문장카드 별로 못했네 축제인지 몰랐어요? 네 20분 있는지 아는데 이 똑같은 문장은 몰랐단 말이야? 어제 밤에 반응만 하고 문장을 못했어요 밤에만 밤에만 늦게 낳겠구나 오케이 먼저 문장 항상 문장 부탁합니다 오케이 멀리 있는 것을 전에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멀리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원숭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저건 원숭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is의 뜻은 이다 이다 아니요 저거는 원숭이야 이다 데스의 뜻은 자 자 이거 그럼 데스하고 데스하고 뭐가 달라요? 아 데스는 멀리 있는 거고 지스는 가까이요 데스는 멀리 있는 것 하나고 비스는 가까이 있는 것 하나고 이거 이거 다 맞춰야 되나? 네 다 맞춰야 돼 근데 막 아이가 다 있어요 패드는 있으면 어떻게 할래 오케이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거 하나고 That는 멀리 있는거 하나고요 어쨌든 That is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이다 근데 애가 저것은 원숭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니고 저것은 원숭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패드하고 있어 여기서 That is를 뭐로 바꾼다 Is that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그래서 Is that a monkey? Is that 하면 저것은 뭐뭐이니 라는 묻는거 되죠 저것은 머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Is that 한 다음에 뒤에 어떤것을 찍어오면 저것은 어떤것이니구요 여기는 monkey라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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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시죠 이름시죠 어떤것이죠 저것은 어떤것이니 물어볼 때 Is that 저거 보니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오케이 그러면 It is 위에 해놓던 말은 Yes it is A monkey 그렇지 Yes it is a monkey 이고요 이준 몰래지 못한다 그래서 That 됐을 났죠 Yes it is a monkey 저거 원숭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It is a monkey 멍숭이 멍숭이 하하하 Yes it is 야 계속해서 저것은 사자에요? Is that a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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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빈이야? 네 그리고 Is that 자민? 제 자민이니? Is that 저것은 뭐 뭐 뭐 여기 오는거 뭐 뭐 뭐 라이언 여기 라이언이니까 저것은 뭐 뭐 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What is that?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물어볼 때는 is that 이 아니고 is this 여기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게 가르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아니에요 호랑이예요. No it isn't. It's a tiger. 자 여기 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차이찬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굳이 많이 따지지 않아요 말을 할 때. 근데 영어에서 셀 수 있는데 한 개가 나오면 이 어가 무슨 뜻이다? 네. 그렇죠. 하나가 뜻이에요. 얘를 써줍니다 영어에서는. 영어에서 뭔가 한 개 있다고 할 때는 이런 말을 써줘요. 우리말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사자인 줄 알았더니 사자가 아니고 뭐였더라? 호랑이고요. 어? No it isn't. It's a tiger. 뭐라고요?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뒤에는. It is. Lion. A lion. A lion.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사자 아니고 호랑이야. 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것은 기신인가요? Shirkia. Is that a giraffe? Okay. Jebrah하고 giraffe하고 좀 헷갈리죠? 응. Oka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쥐 쥐 랩 랩 랩 랩 그렇게 발음하면 안되요 랩 랩 랩 랩 자 자 P는 P는 F는 P는 F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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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민이 어제 복습할 때 또 따라서 말하기 별로 안한 거 티가 파팠나요? 선생님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No, it isn't a giraffe No,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뭐라고요? No, it i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giraffe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Okay No, it seems like a giraffe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기린은 매우 긴 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랑이는 타이거 그래서 그 호랑이 무시무시해 그 호랑이 무시무시해 그 호랑이 무시무시해 그 호랑이 무시무시해 호끼리는? 엘라펀 엘라펀 불가위 소리가 뭐예요? 엘라 엘라 엘라펀 엘라펀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회색이야 엘라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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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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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 책상이야 이것은 내 책상이야 이것은 내 책상이야 이것은 내 책상이야 그 다음에 하마는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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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부리는 그 다음에는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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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끼리는 화만 보다 네 원숭이는 긴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A monkey has long arms. A monkey has long arms. 저거? 저거. That. 저거 뭐지? 저거 호랑이인가? 저거 호랑이인가요? 저거 호랑이인가요? 그치. 계속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사자는? Lion. 그래서 타조가 타자보다 더 따라해요. Ostriches are faster than lions. Ostriches are faster than lions. Ostr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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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pes zebra okay there's me go